영상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부터 인천역까지의 안내방송은 영차이철덕님 채널 영상에 있으므로 영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여이철덕 채널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동두천. 동두천 가는 급행열차로 인천역부터 광운대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하고 그 다음 역부터는 청동, 도봉산, 회룡, 의정부, 양주, 덕정, 지행, 동두천중앙, 동두천역에만 정체합니다.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동두천. 동두천. This train stops only at SEM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ank you.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인천. 인천 가는 급행열차로 동두천중앙, 지행, 덕정, 양주, 의정부, 회룡, 도봉산, 청동, 광운대역까지 정체하고 광운대역부터 인천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체합니다.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인천. 인천. This train stops only at SEM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ank you.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동두천. 동두천역입니다. 계속해서 소유산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don't do chan. Don't do chan. The station number is 101, the last station. You can transfer to train for soyo-san. Thank you. 이번 역은 동두천중앙, 신한대 제2캠퍼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마지막 역인 동두천역입니다. 동두천역입니다. This stop is 동두천중앙, 신한대 제2캠퍼스역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03.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동두천. 이번 역은 동두천중앙, 신한대 제2캠퍼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동두천중앙, 신한대 제2캠퍼스역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03.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지행. 지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지행. 지행. The station number is 10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덕정. 서정대학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05.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덕정. 서정대학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This stop is 덕정. 서정학교역. The station number is 105.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이번 역은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덕정. 서정대학교역입니다. This stop is 양주. 경동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07.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덕정. 서정학교역. The college. 이번 역은 의정부. 의정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 열차로, 다음에 정차할 역은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This stop is 우정부. 우정부. The station number is 110. The doors are on your left.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양주. 경동대역은 의정부. 의정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우정부. 우정부. The station number is 110. The doors are on your left.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부터 인천역까지의 안내방송은 영차이철덕님 채널 영상에 있으므로, 영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여이철덕 채널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역은 회룡. 회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회룡. 회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도봉산역입니다. 이번 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회룡역입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e station number is 1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해룡. 이번 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창동역입니다. This stop is 도봉산. 도봉산. The station number is 113.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청동. 2번 역은 창동.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도봉산역입니다. This stop is 청동. 청동. The station number is 11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도봉산. 2번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급행열차로, 다음의 정차 활력은 광운대역입니다. This stop is 청동. 청동. The station number is 116.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This is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광군 University.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부터 인천역까지의 안내방송은 영차이철덕님 채널 영상에 있으므로 영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여이철덕 채널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이동